오не pul고 에이 에이 눈이 좋은 거 같아. 괜찮아. 눈이 좋은 거 같아. 붕은 느낌은 이제 없고.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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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되기 전에 울더라. 밤 나오기 전에. 눈이 좋은 거 같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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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직 아침 11시가 안 되었어요. 네. 부지런히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뭘 하면 좋을까. 이제 투드리스트도 점검하고.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제가 운전면허 시험 연습장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했어요. 제가 드디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따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기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는 그런 무력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음 주는 제주도에 가거든요. 제주도에 가서 면허를 한번 따보려고 해요. 점심은 민석이랑 집에서 해먹을 거고. 오후 내내 제가 미뤄둔 수업도 듣고. 할 것도 조금 하다가. 저녁에는 민석이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근데 민석이가 진짜 맛있는 맛집을 찾아나서 예약까지 해뒀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외출을 할 예정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뜨거워. 맛있다. 아이고 잘해. 이 친구가. hes장 집에서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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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us 한입. 매 Alexander 35분 중에서 두려워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stanica Ziel 조이라 담아요. 첫 번째로 집으로 반겨서 요리 할 거에요. 도 Baz Samba Spike 고소식만 하면 산에 갔습니다. 일단EE가 더這樣的 소식이 socialism. 짱 ценьики 최종은accept한 정 바뀌는 하자마자 그리고 엄마야 엄마야 우리 엄마의식으로 너무 불쌍하게 생겼는데? 오직에서 집을 하는거지 그래도 이거 안 산게 어디야? 멋있다, 내 남편 저 사장님이 뭐 못 해? 이런거 아니니까 이런거 아니니까 소중한 달걀 아니면 당겨지는hora 고춧가루 아, 타고 올라가네? 응 아, 타고 올라가네? 응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다 같이 갔다 왔어요 아이가 다가오는 아이템을 입고싶은 아이템을 입고싶은 아이템에 더 많이 찍는거에요 여기 아이가 엄청 생명금 용이 덜 해주면 부끄러워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